앞으로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한도가 상향됩니다.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%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, 이후 1% 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,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을 5일 이내에 보고 공시해야 합니다. 개정안은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의 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 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 분의 1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. 이와 함께 기업이 사모전환사체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공시의무도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.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과 하위법규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.